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피트 부티지지, 조 바이든 등 민주당 경선 후보 6명이 오늘 밤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최종 토론에서 격돌합니다.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이오와의 지지도가 너무 비슷해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레이크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이 토론은 CNN을 통해 방영되며 처음으로 후보 모두가 백인인 토론이 됩니다. 동양계 후보 앤드류 양은 투표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흑인 후보 코리 부커는 어제 경선 사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이란 장군 솔레이마니의 피살 사건 이후 첫 토론으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